으음 으음 우와 고춧가루 고구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육구멍!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음~~ 아... 우와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아아아아악 그리고 한 번 더 먹었어요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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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 오돌뼈 두꺼운 두꺼운 저는 다 먹기 좋은데... 너무 맛있어요 근데 정말 맛있어서 진짜 맛있고 맛있게 먹으면 진짜 맛있게 먹으면 맛있을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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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냄소스 우유 랍스터 고춧가루 아이고 안 먹어도 맛있어요 네 으어어 나윽 내내 비치 가슴들 맛은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투명한질을 love it 그래도 맛있을 것 같다 너무 맛있지 않아요 두 Website 설탕 계란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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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